자 그렇게 가기로 하고 오늘은 또 이제 저기 뭐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줄여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여? 흥보가예요. 대장군방을 뒤에 배워야 써. 사실은 편시춘도 배웠는데 편시춘은 다음 주부터 할까? 편시춘은 언제 했어요? 안 했죠 여기는. 안 했어요. 우리 안 했고 영상으로 봐줬다고 해요. 아니 편시춘을 이제 배워주기로 했잖아. 일단 이거를 좀 해야지. 대장군방을? 그래야지. 이게 끝나고선 편시춘 들어가야 돼. 한국 어디가서 굴리려면. 암흔 암흔. 똑 떨어지는 고기. 똑 떨어져. 너무 욕을 해가지고 좀 창피 싫어. 창피해. 창피하고 요새 감 떨어져. 지금 봐. 수졸가부 모함 잡고. 막 이런 거. 초라전이 보면 딴나 짓고 요런 거.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애벤분 배차고. 애벤분이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요새 같이 큰일 나. 그러지만 요새 이야기가 아니고 놀부란 놈이 그렇다는 것이니께. 놀부가 그렇다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안일이가 들어가니까 좀. 네. 자 자. 안일이. 오늘 안일이는 좀 접어놓을까? 왜냐면 노래가 아니라 너무 지금 우리가 시간이 촉박한 게. 자 다음 주에 안일이 하고 오늘은 대장군방부터 합시다. 대장군방 벌목허고 시작. 대장군방 벌목허고. 삼살방의 이사건코. 삼살방의 이사건코.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꿀 붙는데 부채질. 꿀 붙는데 부채질.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말뚝 박고. 말뚝 박고. 그렇지.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고구방에다 말뚝 박고. 기를 깔는 과객양반. 이거 치고 나와야 돼. 기를 깔는 과객양반. 길가는 과갱 양반 다시 시작 길가는 과갱 양반 다시 시작 길가는 과갱 양반 다시 길가는 과갱 양반 다시 한 번 더 길가는 과갱 양반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붙들었다 옷이 길어요 얻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채울 듯이 붙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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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해가 지면은 내 어쩌고 조라니 보면 딴 나찌고 조라니 보면 딴 나찌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거사 보면 소구도적 구원 보면 진도적질 구원 보면 진도적질 구원 보면 진도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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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양반 보면 관을 짓고 다 끙끙내기 겁탈 다 끙끙내기 겁탈 다 끙끙내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발가락 빨리고 저기 뭐야 빠르긴 빨라도 그 한 배 내서 가야 돼요 우는 애기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발가락 빨리고 이렇게 가야 돼 시작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발가락 빨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시작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누놈 주잔치고 똥 누누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이것도 치고 나와 소주병 피상 넣고 다 시작 소주병 피상 넣고 다 시작 아냐 치고 나온다니까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다시 소주병 피상 넣고 다시 소주병 피상 넣고 아냐아냐 따라 하시지 마세요 소주병 피상 넣고 이렇게 소주병 피상 넣고 시작! 소주병 피상 넣고 다시 시작! 소주병 피상 넣고 그렇죠! 세망건 편자 끊고 세망건 편자 끊고 세망건 편자 끊고 세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딴 띠 띠고 새갓 보면은 딴 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앉은 뱅이는 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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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서 택견 시작! 택견 택이 두 박자, 견이 한 박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택 견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것이 한 박이 그거를 풀로 한 박으로 가기 때문에 장단이 딸려 온 거예요 택 견 택 견 이렇게 된 거예요 앉은 뱅이는 택 견 앉은 뱅이는 택 견 곱사 뱅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 뱅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자 여기 어려워 봉사 봉사는 똥 치러고 이 봉은 저 치고 빨리 나와야 돼 치고 나오는데 빨리 치고 나와 이제껏 하는 것들은 치고 조금 더 있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 빡 시작할 때 붙여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 말하자면 어떤 것이 그렇게 붙이면서 나왔냐면 어흠 저기 보면은 소주병 비상 넣고 같은 것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할 때 치고서 소가 저기 주에 딸리다시피 나오잖아 소주병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저기 쉬는 텀이 더 길었던 거지 근데 얘는 봉사는 쉬는 텀이 짧아 봉사는 봉사는 똥 치러고 이렇게 봉사는 똥 치러고 그래갖고 이 봉이 길어 짧게 쉬고 길게 나와 그 한박중에서 길 가는 과객 양반도 길이 짧잖아 길 가는 과객 양반 이렇게 길 가는 과객 양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봉사는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잘하셨어요 이날이나 그랬나 봐 안 그랬지 놀부만 놀부만 그랬지 이렇게 했다가는 동네에서 멍성마리여갖고 쫓자네 멍성마리 멍성마리 정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많잖아 일단 재산도 많고 족보를 샀어요 족보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신흥 귀족이요 신흥 귀족이요 족보를 사가지고 갑자기 귀족이 된 사람이요 짝퉁 그렇지 짝퉁 귀족인데 귀족인데 명색이 귀족이기 때문에 어찌 하지를 못했던 거야 재산가인 데다가 명색이 귀족이야 양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서 그렇지 그라노 했으면 이건 벌써 멍성마리여 대안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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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이지 뭐 조폭보다 더하면 더 하지 모다 더 하지 대안한공이라고 그러지 조폭도 이렇게 이렇게 치사할 만큼 이렇게 고부 샅샅이 조폭은 뭐 한두 가지에 걸리지 이 사람은 도덕적인 거에 안 걸린 것이 없을 만큼 웜한 것 다 걸려 갖고 있잖아 나쁜 거 다 해놨고 말이야 나쁜 거 다 해놨지 대부분 말이면 좀 시럽잖아요 아주 좀 시러운 거 그렇지 좀 시럽지요 좀 시럽지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 우리가 우리가 수절 가부는 뭐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까지 배우십니까? 아 지난주에요? 네 지난주에 제주병에 오줌사고 까지 했어요 아하 제주병에 오줌사고 네 맞습니다 소주병 비상 넣고 소주병 비상 넣고 세만 건 편자 끊고 세만 건 편자 끊고 편... 세만 건 편자... 편자 끊고 세만 건 편자 끊고 편자 끊고 편자 끊고 그렇죠 편자 끊고 편자 끊고 그렇죠 세만 건 편자 끊고 세만 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새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 견 앉은 뱅이는 택 견 곱사뎅이는 돼지 봐 놓고 곱사뎅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그러죠 자기부터 할까 의원 보면 짐 도적질 의원 보면 짐 도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은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관을 짓고 다큰큰 내기 겁탈 다큰큰 내기 겁탈 수절 화분은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동무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소주병 그렇지 그렇게 병이 올라가면 안 돼요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넣고 편자 끊고 새 망건 편자 끊고 새 갓 보면은 땀띠 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법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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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쫙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반 채울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쫙고 해가 지면 내어 쫙고 조라니 보면 딴 낯 짙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유원 보면 침도 적질 유원 보면 침도 적질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다 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수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가 아니고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우는 애기 아닙니다 우는 애기 우는 애기 시작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동노노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넣고 소주병 피상 놓고 내 만 건 편 자 끊고 따라서 더 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 agree 제가 보면은 딴 띠 띠고 앉은 뱅이는 댁견 법사댕이는 돼지 봐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봉은 길어요. 사는 짧아 봉사는 똥 치러고 봉사는 똥 치러고 이벤 부인은 배로를 자고 이벤 부인은 배로를 자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잘해갖고 오십시오 봉수 배 수부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깨주 다행히 감사합니다.